대한민국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나는 뭐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허니께 의심이 되기도 허고 뭐가 있는 건가? 인터넷엔 부정선거라고 말 많던데요? 일단 그 전자기표기인가가 문제 아닌가요? 선거 결과가 기계로 결정되는 게 말이 되나요? 투표지 분류기는 유효표와 미분류표 즉 무효표 또는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된 투표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분류해 개표를 돕는 보조장치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활용 개표는 수작업 개표의 8단계 중 두 번째로 여러 단계의 유관 심사 확인을 거치는 개표 절차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TV보다가 선거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와서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손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기계도 가끔 고장나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밤늦게까지 이뤄지는 개표 과정에서 피로감으로 인한 실수를 줄여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PC에는 어떠한 네트워크 장치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해킹이나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안 검증을 통해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이 실행되므로 프로그램의 위변조, 조작 등은 불가능합니다. 전자개표기가 특정 후보자 표를 미분류로 처리한 사진을 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투표지 분류기는 미분류표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미분류된 표들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집계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 무효를 판단하게 됩니다. 투표 못하게 투표소를 갑자기 바꾸는 일도 있다고 들었어요. 투표소는 가급적 이전 선거에 사용된 장소로 정하지만 재개발 등으로 관할 구역 변경, 건물주의 불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됩니다. 또한 투표소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리 투표해놓고 투표함을 바꿨다는 말도 있던데요.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은 봉인되어 각 정당의 관계자가 개표소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원래 일이란 것이 눈으로 직접 봐야 하잖아요. 가서 보면 확실하겠지. 누구나 개표소에 오셔서 개표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누구나 개표 관람증을 받아 모든 과정을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는 선관위위원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해요. 개표 업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교사, 공무원, 일반 국민이 함께하며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이 개표 참관인이 되어 개표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촬영하며 문제 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개표 진행 속도가 왜 다른 거죠? 선관위 홈페이지를 봐야 하나? 선관위는 개표 자료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다만 방송사마다 그래픽 구성 등의 제작 여건에 따라 방송위사의 개표 진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최종 결과와 방송 최종 결과가 정말 일치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전국의 모든 개표소는 최종 확정된 개표 결과를 기록보고용 PC를 통해 중앙선거관립위원회 홈페이지로 전송하며 동시에 팩스로도 전송하여 두 결과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비교하고 확인합니다. 또한 개표소마다 개표 상황표가 게시되어 현장에서는 누구나 개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게시된 결과는 중앙선거관립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비교하며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립위원회와 방송의 최종 결과는 조금도 다를 수 없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라고요?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 한글자막 by 한효정